헬스의 신 이승윤 그리고 우리 미진은 102kg이 나갔었다 이들의 목표 체중은 55kg 바로 저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일주일 동안 살을 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저는 자기 전에 라면 먹는 걸 뚝 끊었어요 저는 자기 전에 라면을 먹었어요 밥은 안 말아먹었어요 좋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헬스걸들이 어떤 운동 계획을 세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언니 우리 무슨 다이어트 할까? 글쎄 찾아보자 미진아 이거 봐 키스 5분이면 햄버거 하나 칼로리가 소고된대 그럼 밤새 키스를 하면? 과연 이들이 키스를 할 수 있을까?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이들의 키스 다이어트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길 바란다 뭐 방법은 간단하다 올라와서 키스 5분만 해주면 된다 진짜 아무도 없는 게야 좋다 우리 개콘에 숨어있던 몸짱 종훈이가 이들의 키스 다이어트를 도와주러 나왔다 내가 해줄게 꺼져 좋다 종훈이는 못생겼다 사실 운동은 그리 어렵지 않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만 이용해도 충분히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종훈이와 내가 지금부터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다 레츠고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계단을 이용해서 쉽고 재미있게 아이고 나리에 예 레츠고 좋다 좀 더 튼튼한 계단을 이용하자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이 일주일 동안 체중을 얼마나 감량했는지 여기서 공개하도록 하겠다 지난주 86키로에서 현재 79.2키로 79.2키로 6.8키로 이 정도가 감량이 됐고 그리고 우리 문제의 미진이 자 0점을 맞추고 자 우리 문제의 미진이 102키로 그래서 이번주는 과연 89.2키로 89.2키로 89.6키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희경이는 평소에 즐겨 먹던 치킨이 몸에서 이 정도가 빠져나간 것이고 미진이는 평소에 즐겨 먹던 족발이 무려 이만큼이 빠져나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티가 안 난다는 것이다 앞으로 여기는 종은이와 내가 이들을 확실하게 변화시키겠다 만약에 30키로 이상 감량 못하면 나와 종은이는 개콘을 그만둘 것이다 뭐 미쳤어? 너하고만 둬 좋다 종은이는 의리가 없다 한글자막 by 한효정